오토헤럴드 정우인 기자 스텔란티스가 15일 현지시각 기준 2023년 한 해 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건실한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업잉여 현금 흐름은 19% 개선된 129억 유로로 크게 성장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순수정기차 배브 판매량은 21% 저배출 차량 배브 판매량은 27% 성장하며 탄소중립 전략인 데어포워드 2030 뿐만 아니라 글로벌 순수정기차 배브 판매량은 21% 접 스텔란티스는 전년 대비 5% 성장한 유럽지역 외에도 타지역에서 고른 성장을 보였. 특히 북미 지역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페브 시장 1위 저배출 차량 배브 시장 2위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제3의 엔진으로 불리는 중동 및 아프리카 남미 중국 인도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순매출이 전년 대비 13% 상승. 스텔란티스는 2038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 아래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산업현장 및 사유지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2021년 대비 20% 감소시켰으며 출고 후 3달 이내 차량 결합률을 2021년 대비 40% 이상 낮. 또한 이탈리아의 첫 번째 순환경제 허브를 열어 부품 재생 및 재활용에 집중하는 등 순환경제 사업을 전년 대비 18% 성장시켜 전동화 전략에도 박차를 가. 스텔란티스의 첫 번째 순수전기차 전용 플랫폼 STLA 미디엄이 최초로 적용된 푸조이 3008SUV는 동급 최장 주행거리 700km를 자랑하며 한 번의 추후 스텔란티스의 첫 번째 순수전기차 전용 플랫폼 STLA 미디엄이 최초로 적용된 푸조이 3008SUV는 스텔란티스는 원활한 배터리 공급을 위해 중국 배터리 제조사 키틀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신속한 배터리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 배터리 교체 스타트업 앰플과 대만 전자제품 제조업체 폭스콘과는 차량용 반도체 전문기업 실리콘 호또를 합작 설립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더불어 6개의 스타트업에 투자를 집행하고 49개의 스타트업과 계약을 체결했다. 카를로스 타바레스 스텔란티스 CEO는 스텔란티스 그룹 설립 3년 만에 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강력한 실행력을 바탕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달성했고 2023년 성과 카를로스 타바레스 스텔란티스 CEO는 스텔란티스 그룹 설립 3년 만에 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강력한 실행력을 바탕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달성했고 2023년 성과 카를로스 타바레스 스텔란티스 CEO는 스텔란티스의